드라마의 기본적인, 그러니까 투어는 로맨틱 코미디가 만든 거였고 기본적인 투어는 좀 다르게 만들어진 이유는 아이엠 뱀이라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드라마가 밝고 경쾌하고 사람들에게 보다, 예를 들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드라마의 기획은 결국 시작은 김규현 작가님이 시작하실 겁니다. 기획 의도는 그거였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상처받은 그 이유가 뭐든 상처받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싶다는 게 우리 김규현 작가님이 기획 의도였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가 스릴러나 히어롱의 외향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그 상처를 표면하는 방식이 온몸에 칼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의 정체성이 혹은 아이덴티가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 드라마의 외향은 결국 로맨틱 코미디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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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